이거나 손실이지 그치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자 주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너가 지금 경력이 한 5 6년 되잖냐 자 누구나 누구나 주식은 누구나 주식은 어느정도 경험이 있으면 아 주식이라는 것은 딱 두가지야 급등주로 당일날 데이 트레이닝을 하는 애들은 급등주를 탄다고 자 급등주를 타는 애들은 그날그날 돈을 매일 벌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야 급등주를 탄다는 건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는 거야 그치?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절은 짧게 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너가 해봐서 알지만 먹을 때 먹었다가 손절 안 치고 홀딩하다가 보면 1년 2년 가고 그러면 1년 2년 동안에 돈 못 쓰는 거야 그치? 돈 못 쓰고 그러다가 보면 세월만 가는 거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2, 3년 동안 기다리는 게 훨씬 돈을 빨리 버는 비결이야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되니? 이게 하루에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생 지랄을 떠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 세월만 까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세월을 겪다가 보면 4년, 5년, 한 10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세월을 겪다가 보면 산전수전, 공중전 다 겪다가 보면 그냥 결국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손절 안 잡고 내가 매수해 놓고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장부상 손실이잖니? 무조건 장부상 손실이야 그래도 손절을 칠 종목이 있고 손절을 안 칠 종목이 있단 말이야 손절을 안 치는 종목을 매수로 해 놓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일하면서 앉아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일당을 벌든 아니면은 급여를 받으면 손실이 나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매수 땡겨 손절 치지 말고 그랬다가 이제 바닥 짚고 턴 어라운드 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건데 5년 정도에 터득을 했다? 아 주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싼 종목을 사서 중장기 투자를 해야 돈 번다는 거는 돈을 번다는 거 가치투자가 돈 번다는 건 말로는 다 얘기 들어서 알고 책 봐서 다 알아 그지? 근데 너가 애초 처음에 주식투자에서 그런 얘기 당연하게 어디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디 가서 책이라도 사서 봤으면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 근데 그걸 못하지 그치? 왜? 하루하루가 너무 긴 거야 주식투자를 하루 들어오는 사람이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초조해지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 물리면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에 앉아가지고 또 급등지 올라탔다가 또 손절치고 그러다가 세월만 까먹는 거야 그러다가 물론 급등지 올라타서 단기간에 상한가 한번 먹을 수도 있고 100%도 먹을 수 있지 얼마 전에 홀스라고 있어 홀스라고 그 친구와 내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지금 며칠째 지금 안 들어오는데 이번에 급등지 올라타가지고 일주일 만에 110% 먹었거든 물론 내가 이제 방송 같은 거 해주면서 이제 목표가 잡아줬지만 그렇게 습성을 들이면 계속 급등지를 타게 돼 견물생심이라고 안 그러니? 그치? 일주일 만에 110% 먹었어 아하 지금 이제 하락 조정 중인데 뭐 수익 제대로 끊었는지 모르겠다 뭐 본인 말로는 저기 골드바 작은 거 하나 후원한다고 했으니까 뭐 기다려는 보는데 약속 지킬려나 모르지 아마 뭐 지키겠지 젊은 친구니까 안 지키면은 나랑 2년 끊어지는 거고 작은 거 작은 거 골드바 작은 거 그래서 내가 골드바 작은 게 얼마나 하니? 그랬더니 한 100만 원은 할걸요? 이러던데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남겼어 이렇게 너로는 우리